한 번 남펴라 한 번 남펴라 뒤에서 한 번 남펴라 뒤에서 기절 지방 1층 4번 지방 핑 치울게 체크하러 가줄게 근데 얘 포카 놓기 미리 아직 나온거 없는거 같은데 일단 나이스 나이스 움직임이 좋은데 나 우측으로 감는거 하나 나 우측 하나 나 우측 하나 우측 바위쪽 기절이고 우측 가면 있었다 사운드 좀 바위쪽 하나 우측 하나 나 다 올라왔어 가위 기절이야 오른쪽 하나 더 있을거야 이거 오른쪽 핵 넘겨줄게 핵 넘겨봐 핵 넘겨봐 뭐야 피 1이야 안 죽어 얘 튕겼나봐 뭐야 이 스키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던거야 바람이 매달리는거 하나 4번 바위 4번 바위 기절 왼쪽 빨리 선택 야 이거 짚나는거 내 쪽 땡겨서 봐봐 나 피 빨아야돼 너도 와야될걸 2번 나무 2번 나무 쪽 이쪽 감은거 기절 하나 더 4번 나무 이거 찍어도 돼 찍어도 돼 길이 기절 4번 나무 하나 더 길이 기절 다행 집 먹어놓는다 마녀 식생이라 못봐 이제 한 번 저 속조 건물 같은거? 아 속조 맞아 기절이고 나 2번 올라갔었어 다른 하나 위치 안찍긴다 나 좀 나서라고 2번이 쏘는거야 나 우체 감는거 좀 보다가 할게 이거 하킬 못 알아서 해야돼 여기 옆에 나 옆으로 파고있다 이거 여기 자 2번 4번 4번 나 찍으러 갈게 일어난다 나무 죽인다 이거 참 안 맞아 진짜 이번판 초밥단인건 자발